야 초록아! 야 초록아! 봄이야! 에이핑크야! 봄이 왜 이렇게 잘했어 갑자기? 야 너희들 너희들 진짜 오랜만이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봄이 봄이! 좋은 봄입니다 좋은 봄입니다 아 다시 해! 초범이, 초범이! 다시 해! 저희 서방에서 얼마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보미, 초범이입니다. 초범이, 유닛, 유닛. A, B, C, D로 이루어진 26개의 글자를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알파벳의 스펠링은? 알파벳. 아, 먼저. A! L! P! A! L! P! G, E! Y!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주세요, 정답! A! L! P! H! A! B! E! T! 어, 얘기했어! 알파 Pandora? 안 했어, 안 했어! 알뺨크αν! 알파 Pandora?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알았어요 그러면 잠깐만 보미씨 보미씨가 풀라고 쫙 얘기해봐요 그럼 인정할게요 가 알파벳 옆에 말할 말고 해봐요 쭉 고! 준비 시작 시작! 에이! 알! 히스! 히스! 알! 히스! 오케이, 다시다! 오케이, 다시다! 우리 갑시다 저... 저 혼자 말 좀 안 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자, 이제 알았지? 시작은 알았지 에이! 들었지? 못 들었어, 못 들었어 P 못 들었대 P 못 들었대 나 못 들었어 됐어, 됐어, 됐어 자, 너부터 가 자, 에이! 에이! P H A B E T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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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문제 Q 나를 믿어 Q 어차피 간단한 거니까 누구? 이름 나오고 자, 10초 이건 정답이다 잘 그리네 5 4 3 2 1 야, 봄이 잘 그리네 나잖아, 나잖아 나잖아 바지 머리에 쓰고 킥보드 타면 유재석 네 우유 4 2 1 4 5 5 감사합니다.